하나님 강같이 흘러 넘치도록 그낸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하나님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또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영광을 고리라 하셨사오니 유한상국 집사님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 예전에도 몇 번 좋은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중요해요 형제님을 잘 알고 계십니다. 마음의 고통과 하나님 탄탄스러운 이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이루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 소망을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지고 아픈 몸을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해결되지 못한 문주를 주님 만져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저는 개 믿었었어요. 옛날에. 여기 경로호가 연동교회에 나갔었어요. 오래된 교회죠. 알고 있죠. 내가 한 90년 거 2명 정도까지 된 것 같은데 면목동에 다니는 너무 멀으니까 못 나갔어요. 그런 게 있었어요. 면목동. 우리 중화동에 살고 있어요. 우리 기도해드릴게요.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 날씨가 무진장 무덥습니다. 항상 우리 아버님 건강 주님께서 늘 돌봐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이 코로나로 하여금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따르며 항상 성령님의 바른 인도하심으로 항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님 언제나 힘든 사정에 있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님 국률이 여기사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보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님 언제나 항상 건강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언제나 우리 아버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돌드리옵나이다. 아멘 감사합니다. 나중에 꼭 찾은 온수있으셨죠? 네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